자 반갑습니다. 지금은 2월 파이널 테스트에서 가장 많은 오답을 기록했던 32번 빈칸처럼 문제에 관한 해설을 찍습니다. 본 동영상 강좌에서는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펜너트, A4용지의 실제 문제를 출력해서요. 그냥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사용해서요. 그리고 이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줄 텐데 유튜브 승리학원을 치시면 동영상이 올라가 있죠. 저 원래 신경쓰는 사람 아닌데 구독이 하나하나 늘어날 때마다 기분이 되게 좋습니다. 기대할게요. 좋으면 좋아요도 눌러주시는 센스에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이 문제를 보시면은요. 처음에 초반분이 이렇습니다. 애플렛부터 시작하는 이 문장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말할 수 있는 주제문, 좀 넓은 의미에서 주제문이 앞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부터 여기 I was once skiing with blah, blah, blah. 이 주제문장 앞에 있는 rough한 주제문장을 뒷받침하는 예시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좀 약하신 분들이라면 쉽게 나온 예시문장만이라도, 예시문들만으로도 문제를 푸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앞부분에서 많이 헷갈려 하시고, 특히 어디 갔습니까? 이 문장 있죠? Engaging AI 문장에서 이게 무슨 말이지? 이게 어떤 의미일까를 많이 고민하신 분들은요. 이 다음 문장에서 또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답이 있을 이 ski에 대한 예시가 나는 문장에서 전혀 도움을 못 받기 시작하는 거죠. 왜? 여러분의 머리는 이 앞에 꽂혀 있으니까요. 그럴 필요가 없음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저는 일단 앞부분을 해석하지 않고 뒤만 보고 좀 가보겠습니다. I was once skiing with a man's skier who came to the top of the steep incline, stopped and looked down and froze. 내가 예전엔 말이죠. 스키를 타는데 advanced skier예요. 잘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요, top of the steep incline, 높은 경사면의 꼭대기에 가게 됐죠. 그리고 멈춰서서는요. 아래를 내려다봐요. 그리고 얼어버렸어요. 신기하죠? 잘 타는 사람인데. 너무 높았나? 하고 추측을 했는데. 그 다음 문장이 이게 나옵니다. She had negotiated this slope many times with a problem, without a problem or a trauma. 보세요. 이 슬로프, this 슬로프가 의미 있는 건 바로 위에는 top of the steep incline이에요. 그렇죠? 높은 경사면입니다. 이 슬로프를 이미 이전에 많이 negotiate. 아마 여러분들이 1번 협상하다라고 알고 있지만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이 슬로프를 이전에 이미 많이 협상을 봤다는 얘기는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타봤다는 얘기구나. 실제로 negotiate이요. 도로 위에 어려운 점을 그냥 지나가다 정도, 넘어가다 정도는 말이 됩니다. 즉, 이 어려운 슬로프를 지나가고 넘어가 봤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수없이 많이에요. 문제가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트라우마 있어? 없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말이죠.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놓치지 말아야 할 거. She permitted her head to interfere. 그녀의 머리로 하여금, 그녀가 그녀의 머리로 하여금 방해를 하도록 허락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의식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그 방해를 받아들인 것과 같은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가볼게요. 조금 더 의미를 추천드립니다. 이 문장은 지금 어딘가 아닌 다음에 나왔죠? 바로 그렇습니다. 많이 타봤다, 이 슬로프를. 문제도 없었고 트라우마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머리로 하여금, 즉 우리의 생각으로 하여금 간섭하도록 했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 간섭과 방해가 의미하는 건 앞에 있는 이번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죠? 문제와 트라우마가 생기게 했다는 얘기예요. 생기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일단 she looked down, 아래를 내려다보고요. kept looking down, 계속 내려다봐요. all the conscious, unconscious fears, 그 모든 무시적인 두려움이란 게 took over, 차지하게 돼요. she sat down, 주저앉게 됩니다. began to cry, oh my god. 이 여자 어떤 사람이에요? advanced gear예요. 근데 주저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야, 평창올림픽에서 저 뭡니까? 그, 저, 어, 보드에서 금메달 탄 그 클로이, 클로이 누구죠? 한국계. 아니, 그 친구가 슬로프기 위해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거 말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일단 이게 일어나고 나면요. 실패란 것은 어떨까? 여러분, 이제 보세요. 밑에 선택지를 보겠습니다.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이 뭐냐면요. 가장 많이 나온 오답이 바로 여러분, 3번과 4번이에요. 4번을 보시면 이 말이 나왔죠? is regarded as failure, 실패란 것은 무엇으로 간주되죠? 일순간적인 패배다. 여기에 많이 꽂혀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패배니까. 내려가지 못했고 울었거든요. 패배인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순간인지, 아니면 오랜 기간인지, 영원한 건지, 알 수 있을 거란 근거는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이거는 무리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3번. brings about. 자, bring about 하면 우리말로 뭐죠? 초래하는 겁니다. 뭘 초래하죠?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초래합니다. 실패란 것은 예상치 못했던 사고를 초래합니다라는 건데, 그럴싸하죠. 그런데, 이거는 unexpected가 아니에요. 왜냐고요? 위를 잘 보세요. 타본 적이 있었죠. 이 슬러프요? 문제 없었죠? 트라우마 없었죠? 그런데, 이 여자가 지금 뭐하고 있죠? 자기의 머리로 하여금 방해하게끔 했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상치 못한 게 아니라, 이미 예상된 거 아니에요? 자기의 생각으로 이미 그렇게 일어날 것이라는 말을 해버렸는데, 말이죠. 그렇죠? 3번은 아시지만, 답이 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2번이 전혀 답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Fulfilling이라는 좋은 단어가 있어요. Fulfilling 이러면 성취하고 이룩하는 거잖아요. 자기 성취적 예언인데,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못할 거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 못한 거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Prophecy, 앞니를 말하다란 뜻으로써 예언입니다. 자기가 못할 거라고 예언을 하니까, 실제로 Failure는 실패로 나타난 것뿐이에요, 여러분. 만약 이 친구가 슬러프 위에서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했으면요, 내려갈 수 있었던 거였고요. 제가 여러분 수업도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시험 보기 전에, 너는 1등급 받을 애야. 너는 정교권이야. 정교 1등이야. 넌 서울대 갈 놈이야. 라고 거울 보고 외치라고 했죠.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머리가 스스로를 방해하지 않도록, 오히려 반대로 계속 뭐 하는 거죠? Self-fulfilling prophecy를 주라는 얘기예요. 긍정적으로. 아시겠어요? 답은 2번입니다. 자, 뒤만 보고도 우리가 할 수 있었어요. 앞부분은 과연 다른 내용이 나왔을까요? 보세요. 운동선수는 말이죠. 실행하는 것의 중요성과 기본기 있죠. 원리, 기본기의 중요성을 알고 있어요. If you don't execute well, 잘 실행하지 않으면, 즉 잘 행동을, 잘 동작을 따라하지 않으면, 모든 재능이라는 것, 이 세상의 모든 재능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쵸? 아니, 스키 선수가 올바른 회전을 하고, 그쵸? 올바른 동작을 취하지 않으면, 당연히 의미가 없는 거죠. 재능이 뭐가 필요 있어요? Crunch time. 자, 밑에 나와 있어요.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운동선수들, 그런데 who lose, who worry, 걱정하는 사람은 실패하겠죠. 지는 겁니다. 실패하는 거죠. Those who execute effectively, 좀 좋아요.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 실행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얘는 이렇습니다. An example is hitting a long drive in golf. 골프에서 장타를 때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Once the body is trained to do the task. 자, 그 task라는 것은 앞에 있는 장타죠. 장타를 칠 수 있도록 훈련 받으면, 일단 우리 몸이 장타를 칠 수 있도록 훈련이 된다라는 말이죠. Engaging the head. 머리를요, 관여시키는 것은 only disrupts, 방해할 뿐이죠. muscle memory, 근육의 기억을 방해할 뿐이에요. 그 근육의 기억은요, 알고 있대요. 본능적으로, what to do, 무엇을 할지를요. 아, 우리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해야지. 아, 이 순간에 내가 어떤 동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러면 이미 끝이에요. 몸이 알아서 움직이게끔 해야 되죠. 그러니까 많은 연습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cognitive meddling. 자, 인지적, cognitive, 인지적 meddling, 간섭이라는 것이 그 과정 자체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엉망으로 만드는 겁니다. 자, 인지적 간섭이라는 것은 우리의 뭘 받는 거죠? 위에 있는, 그렇죠. 헤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로 하여금 억지로 방해하는 것.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니까? 그러면 우리의 육체가 기억을 못한대요. 우리가, 아, 우리의 육체가 기억하고 있는 것을 제대로 실행을 못하는 거죠. 그 예로서 나온 게 스키 선수에 관한 예였어요. 여러분, 어때요? 앞에 나온 이 일반적인 주제에 관한 내용이 후반부 스키 선수의 예를 통해서 구체화된 그러한 내용이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단어, self-fulfilling, 자기를 일으켜, 자기 성취를 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성취 못했는데 이러고 넘어갔던 겁니다.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되는 거였는데 너무너무 아쉽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5담률 90% 이상을 차지합니까? 너무 아쉽죠? 여러분, 이번 주 토요일날 10시 반에 3월 8일 모의고사를 대비해서 특강이 있습니다. 꼭 참여해주세요. 고3용은 10시 반, 그리고 4시, 나머지는 고1, 2용으로 합니다. 여러분, 해설 강의 들어줘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